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기회년에는 우리 병자생의 쥐띠들이 조금 뭐를 뭐랄까 작년서부터 재작년서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스물다 근데 내년에는 스물다섯이잖아 근데 기회년에는 조금 많이 망설이는 게 많았다 그래 그러면 병자년에는 스물다섯이라도 내가 조금 헤쳐나갈 수 있는 기운이 높은 기운이야 그러니까 자 왜 우리가 3,5,7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 좋은 기운이 뭐 세 살 무슨 세 살 무슨 다섯 일곱 되면은 좋은 기운이 흐른다 그래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스물다섯 살에 이 병자년에는 경자년에는 괜찮을 것 같아 어 그 대신 자 조금 뭘 잘못 뭘 조금 주의해야 되냐 문서 문서 같은 거를 잘 보고 이동을 했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수전이 있어 그래서 경자년에는 되도록이면 이 문서의 이동들을 되도록이면 다 12띠들이 다 조심조심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 표현이야 서른일곱 살도 그다지 나쁘진 않아 왜냐면은 내년에 이 경자생 쥐띠들이 내가 보는 경향은 그래 괜찮다 그래 서른일곱들은 이 쥐띠들은 뭐가 있냐 사고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또 한 운만 파는 스타일이야 근데 뭐가 있냐 너무 깊게 파지를 못해서 문제야 이만큼 팔다가 놔두고 이만큼 팔다가 아니면 냅두고 이런 스타일이야 그 대신 사방팔방을 원래 쥐들이 그렇잖아 한 군데 오래 못 잊잖아 막 여기다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하잖아 이거는 연월시에 따라 틀리는 거야 대체적으로 내가 평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른일곱 같은 경우에도 괜찮아 나쁘지는 않아 그 대신 뭐가 있냐 이 일곱 다섯은 내가 말했듯이 투자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 그래 그 대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나의 눈을 많이 넓혔으면 좋겠어 많은 곳을 봤으면 좋겠어 내년에 이 연애에 또 운이 들어오잖아 과거에 또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그 대신 뭐 있잖아 과거에 인연이 들어오는데 이 서른일곱 살 쥐띠들이 뭐가 있냐 또 잔정에 약해 미련이 많아 그래도 옛날 예인이 만약에 얘 내년이 찾아왔다 미련 없이 버려 새로운 길을 찾아 왜? 절대 간 여인은 간 남자 막지 말고 오는 여자 막지 말고 그치? 그래 그러니까 새로운 분명히 연애 오는 내년에 괜찮아 근데 과거의 연인은 되도록이면 한번 뒤돌아봐서 내가 과연 이 사람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고 결심을 내리고 만나는 게 좋아 자 마흔아홉 살 음 마흔아홉 우리 마흔아홉의 쥐띠 이분들은 뭐라 할까 왜 사람이 아홉이라고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좋지가 않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마흔아홉이면은 이 마흔아홉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작년서부터 그러니까 기회년에서부터 몸이 조금 좋지가 않으라는 수전이고 자 재작년에 문서를 갖다가 이동을 잘못했으면 이 사람이 대개 손해를 많이 보라는 운세였을 거야 아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물건이나 이동수라 아홉수라 하더라도 생일달 7월달 9월달인 사람들은 대돌기면 문서를 갖고 내가 조금 손해보지 않게끔 내놓을 것 같으면 빨리 내놓는 게 좋아 쉬움까지 가지 말고 오케이? 그 대신 몸은 항상 조금 조심해라 아홉수니까 돌다리도 두들고 옛말에 그러잖아 아홉수 곱게 넘어가라 일곱수 곱게 넘어가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홉수 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아까도 내가 말했듯이 문서에 그것만 조금 유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 경자생 쥐띠 참 이분들 사주 만만치 않지 이분들은 나이는 60만 하지만 자기 주먹 하나로 조금 살려는 이런 스타일들이 많아 그래서 경자생 쥐띠분들은 진짜 이 뭐라 그럴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직감 예감이 참 빠르신들 분이야 빨라 그래서 스님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 같은 무속의 이런 분들이 또 있어도 조금 잘 하시는 편이지 근데 61의 우리 경자생 쥐띠 어르신들은 내년에 이제 61죠 자 이제 61니까 내가 내년에 그래도 노후에 대해서 이동을 해보고 내가 이제 전원주택식으로 내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을 거야 57서부터 56서부터 그래서 그거를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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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조금 이제 만들어서 내년에 이동들을 좀 많이 하시려고 노력들 하실 거야 그 대신 자 61의 나의 마지막 이제 터전이다 내가 노후를 잘 보내고 이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이런 자리를 털을 잘 잡아야 되는데 자 털을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 방향 특히 서쪽으로는 가시면 안 돼 내년에는 다 3살 방이 아니 좋으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조심해서 조금 땅을 잘 보고 방향을 잘 보고 자기하고 맞는지 그렇게 해서 가시면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그냥 내 직성대로 내 순리대로 집을 졌다 그러면 집안에 조금 우한가한이 있을 거야 응 그럼 내년에는 조금 문서 갖고 이동하고 집을 짓더라도 조금 조심해라 응 방향 잘 보고 그래야지 집안에 우한이 없다 좀 이렇게 응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 나도 모름 나도 모름 왜 야 내가 무당이라고 다 알 순 없잖아 그잖아 나도 모름 그럼 내 말이 맞는 사람은 좋다고 하실 거고 내 말이 틀리다고 하는 사람은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다 각자에서 너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타고난 사주팔자 응 그런 연월 시 언제 태어났냐 언제 태고났냐 그거에 또 몇 월달이냐 몇 년 생이냐 난 시에 따라서 사람이 사주팔자가 또 틀린 거니까 이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십시오 잠시 날씨 또 эконом spinning 다시 사실